어 안돼! 아! 안돼 안돼 안돼!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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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저 뒤로 갔다 뒤로 갔다 뒤로 갔다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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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앞에 온다! 왔다! 쏴줘! 나이스! 뭐야 완전 잘해! 와 엄청 잘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라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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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세트가 3명! 오 이거는 정말 유튜브 가게 나올 것 같은걸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와 님들 아이디 맞췄네요 네 맞췄어요 아버님! 네 초등학생이에요? 아니요? 목소리가 좀 많이 어려 보이죠? 조금밖에 안 어려 보이는데요 아버님 잘해요 저 레벨 500이에요 저는 600인데 원래 100 줄였어요 600 없어요 저는 두 달 됐는데 500 되던데? 아 거짓말 하지 마요 500 되려면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어? 부산 말투네 부산 어디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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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대 5 말도 뻔하세요 부산 사람이에요? 부산 아니고 옆에 저는 진해에요 진해 내 진해 엊그저께에도 갔다 왔는데 뭐 하러 왔는데요? 일하러 갔다 왔지 님들 친구예요? 서로 친구로 하뇨 몇 살? 제가 막나예요 막내가 몇 살이에요? 20살 거짓말 하지 마요 아 모르겠고 빨리 찍으세요 4번 4번님은 몇 살이에요? 20살 동갑이네 우리 세민 네민가 친구네 친구야 반갑다 반갑다 오더해죠 몇 살이에요 4번님 진짜 몇 살이에요 4번님 진짜 왜요? 작업 거시는 거예요? 네.. 초등학생한테 관심 없어요 어쩔 TV 어쩔 TV 저쩔 TV hangover 조금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요 작업 안 갈게요 네, 저 30대에요 30대 네, 30대 으어? 30대? 네 올해 서른 됐어요 네에에에에 좋고 갔습니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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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다 잡아요 빨리 죽지 마. 어떻게 1번님 옆집에 살아. 아니 네모 왜 떨어져 있어 또? 그니까 언니 왜 고기 내렸어요. 거기서 네모 내렸는데 3분.. 3분님 발소리 안 나요? 그쪽에 다 있나 근데? 모르겠다. 4번 핀에 2명. 행님 쪽에 다 있다. 아 진짜로? 어 4번 핀에 한 명인가 2명인가 2명인가. 4번 핀에 2명 있다는데? 저 4분씨가? 네 2명 봤어요. 발소리를 2명. 그쪽에 다 있나? 네 그쪽에 내렸어요. 근데 소리가 전혀 안 들린다. 누나 죄송합니다. 1,2,3 다 있다. 어휴.. 조정.. 어디 4번에? 여기도 있다. 여기 여기. 4번에도 있어요. 4번에도. 3번님 옆집에 있어. 어디.. 누구.. 누구.. 누가.. 누구한테 붙어줄 거야. 3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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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뚫어라. 아니다 아니다 못 뚫겠다. 어 근데 한 명 잡아줄 수 있겠다. 님들 그는 꼼짝 마라. 제가 한 명 잡아드릴게요. 님들 멈춰. 여기 4번 한 명 기절. 2층에 한 명 더 있어. 여기 4번..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. 또 있다. 1,2,2,3 요 내 앞에. 1,2,3 안에 있다. 1,2,3 1,2,3 나이스. 살리라. 감사합니다. 내부터 살린다. 어디 가노? 가만히 있어라. 어디 가노? 어디 가노? 어디 가노? 제가 살리.. 온다 온다 온다. 어 안돼! 아.. 안돼 안돼 안돼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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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저 뒤로 갔다 뒤로 갔다 뒤로 갔다.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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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내 앞에 온다. 왔다. 쏴줘! 나이스 뭐야 완전 잘해. 와.. 무서워 잘한다. 형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. 1번 님이 막내죠. 역시. 젊은 피. 2번 님 약 줄까요? 음.. 살았다. 고마워요. 너무 목소리 좋으시네. 네. 엄청 아까워요. 레돗 남는데 누구 줄까요? 레돗 감싸. 레돗 감싸. 1번.. 젊은 피하기. 네 스무살이에요. 거짓말. 스무살 티티엘. 스무살. 스무살의 웃음소리가 더 있다. 티티엘 안 한다. 티티엘 알죠? 누가 봐도 뭐 짓대고. 티티엘? 티티엘 안다고요? 너는 내 일천사랑. 이거 그거 아니에요? 아니.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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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스 투스해. 2번 님 살려줘. 2번 님 살려줘. 더 있다. 한 팀 더 있다. 와.. 킬 춤. 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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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 밑에. 내 밑에. 밑에. 집 안에 2층이 들어갔어요. 와 엄청 잘했어. 아우 씨. 조 대표님. 아우 아까워. 파이팅. 보여주나? 나이스. 와 님들 진짜 잘하네요. 님들 저도 껴주면 안 돼요. 500원 드릴게요. 계좌 뽑아주세요. 저 잘해요. 님들 저 2킬 1호시. 나는 0킬. 어 어디 있다. 앞에 앞에.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단발 단발 단발이다. 이거는 4배. 4배용이랬어 단발이고. 아 이 새끼들아. 내가 인마 쬐고라기는 그것보다 안 씁니다. 하하하하하하 좀 쬐고라네. 형님. 전반으로 루트를 내가 알지. 하면 딱 내리고 새끼. 얼굴로 끌고. 나갈까? 응. 좋은 생각이 듭니다. 하하하하 니. 진짜. 캐릭터 생긴 거. 하하하하. 뭐지 내 캐릭터. 하하하하. 아 신고하고 싶다. 나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.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몇 살인지 물어봐도 돼요? 사실. 4살요. 오. 누구. 개. 하하하하. 2번. 하하하하. 그 다음 몇 살이게요? 41. 정확하네. 그 다음 몇 살이게요? 39. 예. 비슷하자. 우리 니는 30대네. 아 내 30대됐네. 나 41. 와 근데 다 40대입니까? 아닙니다. 마음만은 20대입니도. 철이 안 된거지. 나도 마음만은 20대에요. 어디 갈래요? 이제 30살이면 좀 서글프겠네. 걔랑 한 판 대푼네. 뻥이에요. 모르는 하티. 34살이에요. 좀 많이 먹었어요. 네. 34살이면. 근데 막 남이 많다고 하면 사람들은 입으로 그래가고. 헉? 어린데. 맞네 35 됐다 이제. 맞네. 한 살 더 못네 우리. 사병 따라갈게요. 네. 제가 5도 할게요. 네. 5도 하세요. 네. 5도 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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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도 하세요. 6도 하세요. 6도 하세요. ips 5도 하세요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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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끝에서 아 저 멀리서 파워파리다 어 살려 살려 아직 안돼 4번이면 아직 안돼 오케이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그래 둘이 살리면 빨리 살리겠지 아 1번이 왜 잡았어요 아 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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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로움네 외로워 행거 다 보고 있어라 보고 배워라이 제꺼 보고 배우세요 진짜 아 밤새인데 거의 뭐 허리가 자꾸 갈린대 깔린다이 나이 들어서 그럼 아 대화만 들어도 너무 재밌는 거 같아 총소리 들린다 빨리 가자 쟤는 잡으러 갈까요?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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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럽다 그 사랑 언제나 말이 없던 4번 안돼요 4번 안돼요 잘 못했어요 삼부님 삼부님 달리기 너무 느려 삼부님 나이 제일 많죠 무슨 소리 합니까 아까 41라고 이야기했는데 어 여길 잡으러 가면 되겠다 이거 우리 이거 잡으러 가세요 야 SS 여기 아베크 도구파이터도 있네 아베크 분들 잘하시던데 우리가 더 잘합니다 맞아요 이거 뭐해 클래닝 우리가 더 잘합니다 이거 뭐해요 클래닝이요 우리가 더 잘합니다 우리요 우리도 클랜입니다 우리는 아베크 에서 나왔습니다 아 자스트 클랜이라고 여기 있었는데 조심 야 빗소드 때문에 삼부랐는데 빗소드 내가 바로 죽었다 어 바사인데 맞죠 아베크보다 우리가 더 잘하죠 우리가 아니야 제가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아베크 클랜에 동철이 있지 않아요 동철이 있어요 있어요 동철이 누군데 그런 사람 있다고 들었어요 동철아 하하하하 저 소리를 질러요 동철아가 아니고 동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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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철 50 몇 살만 행위입니다 40 몇 살만 행위 나이 많으신 행위 아니 50 몇 살 보고 지금 35살이 동철이 알아요 동철아 아 죄송해요 동철아 친해가지고 우리 잘하세요 어디 들어갈까요 우리? 우리 들어갑시다 우리 집까지 갑시다 어 안 털렸어 아니 근데 이거 먹어 그러자 해도 그러자 지금 차 앞에 붙었다이 차 네 어 찾아봤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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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린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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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 4번 나무 나무에 있다 여기 있다 이거 어디 없나 안 털린다 여기 있네 안 털린다 나무 기사야 와 개 잘 쐈다 아 아 나무이 한 마리 데 있네 나무이 한 마리 데 있네 한 마리 데 있네 안 털린다 안 털린다 와 서클 너무 어렵다 뒤에 죽을나? 못살려 못살리네 못돌아갈 것 같은데 얘가 자기장아가 없나? 바로 뛰어내야 없어요 없어요 딱 살려주겠다 뛰어뛰야 못먹어 바로 뛰어내야 돼 바로 뛰어내야 돼 최대한 총 쏘지 맙시다 앞에 가는 길에 있었는데 왼쪽에도 있어요 발소리 바로 앞에 왼쪽 우리 안다 엄청 껴야되는데 너무 괴로워 너무 잘 익었기 어렵다 너무 괴로워 너무 잘 익었기 어렵다 너무 아쉽다 그치? 너무 혼내네 이거 오라버니들 저 혹시 방송하는데 유튜브 올려도 되나요? 제목이 뭔데요? 제목 네? 40대 랜덤스쿼드 40대네. 제목이 마음에 안 드는데.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? 40대 부산아제들의 유쾌한 랜덤 스쿼드. 이거 나중에 걸포 검색하셔서 보시면 돼요. 아래에서 아벡이야기 그만. 네, 저 그때 같이 했었어가지고. 감사합니다. 덕분에 너무 재밌게 하다 봅니다. 네, 수고하셨네. 저도 재밌게 봤어요. 네, 더 수고했어요. 수고하셨네.